오늘 제목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라는 말씀으로 오늘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지혜와 과학과 학문이며 모든 것을 전도했지만 그것으로 이제는 전도하지 않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결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좀 단순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명상했대요 사도행정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담혜색 사건이 있고 나서 개시를 받았다는데 무슨 개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개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요 그런데 쭉 내려오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바울도 열성이 식을 때가 있어요? 막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나요? 아 있어요 실은 여기 고린도 전서인데 이때 지쳤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이 타락한 도시였는데 여러분들도 이 색당에서 누군가 이렇게 막 열심히 얘기했지만 반응 없을 때 어때요? 힘 빠지고 또 막 뭐 하자고 할 때 반대하고 시큰둥하면 어때요? 힘들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포기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 고린도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식고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그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를 되기에 넉넉하였다 넉넉하였다 여러분도 혹시 힘들고 지칠 때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드벤티스트 월드라는 잡지 2016년 1월호에 있는 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이 잡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재림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퍼거슨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요 2015년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었던 그 아내가 쓴 내용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충격이 어땠을까요? 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때 이 아내의 사모님은 그동안 남편이 설교했던 녹음 파일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정 부분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었다 그분은 자신의 심정을 담은 고농축 위로의 양약을 우리에게 조제해 주셨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견디고 여전히 그분에 의지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을 투여받아야 하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다 남편이 설교에서 강조했고 그이가 사망한 뒤 내 마음에 더욱 와닿았던 것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다 여인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죽은 것을 이 엄청난 충격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강력한 뭐가 필요했어요? 고농축의 위로의 양약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도 만나면서 극복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경과 시대의 도망을 보면서 너무 많은 내용이 이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몇 부분만 좀 발췌하게 된 것을 좀 시간상 양해를 구합니다 예수님은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대요? 저주를 받았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재판정에서 갈바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각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모였다고요?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침상으로 보아 구주의 십자가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 사단의 대리자들과 투쟁으로 고뇌하셨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 변드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셨다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였다 예수님은요 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사했을 때 실은 유대인의 환영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기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왕이 나셨다라고 한 왕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해 6월절 전날 무엇을 당하셨냐면 도론과 핍박과 놀림을 당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짐이 가벼우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무거우셨습니까? 무거우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걸로 무거우셨냐면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무엇을 가지고 계셨냐면 죄의 짐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만큼 힘드셨냐면 아프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졸도하여 기절하셨어요 한 번 기절하신 게 아니라 계속 기절하십니다 가시면서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짊어지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께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더군다나 그를 공격했던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는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아니하셨다 제가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읽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힘드셨을 그 순간에 그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불평도 없었고 고통에 대한 호소도 없었고 오히려 무엇 하셨어요?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2사에서의 53장에 이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침묵하셨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지 꼭 느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참으시고 졸도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28절과 29절에 또한 그런 예수님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이요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동정하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여인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우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이 여인들의 운명을 바라보셨어요 앞으로 AD 70년에 멸망당해서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을 뭐하라? 걱정하라 여기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의 생각은 더욱 큰 심판으로 향했다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도성의 멸망이 이 세상에 임할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보셨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여인들이 우니까 여인들을 보시고 그들의 운명도 보시고 어디까지 보시고 계셨어요? 마지막 재림 때의 멸망까지 보시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걱정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꾸 보시면요 또 다른 시선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한번 이것을 자꾸 보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분을 따르던 폭도들 중에서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절하시고 기절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그분에게 조소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예수님이요 혼자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지금 보시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도 또 있어요 유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어땠는지를 좀 자세히 보려면 이 시대의 소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의 심정이었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고민에 찬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금신스럽게 바라보았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까?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녀는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 위에 퍼진 것을 보았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면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쭉 제가 지금 간추렸습니다 특별히 사람별로 간추렸어요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보였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지금 마리아마저도 무엇하고 있었어요? 신앙을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럴 리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리가 없어 그리고 무엇까지도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을 무엇할까? 버릴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마리아가 있습니까? 그마저도 마리아마저도 신앙을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돌아가자 큰 충격 속에서 못해버렸어요? 실신해버렸습니다 여기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혼자 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도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서 다 실패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이 문제를 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둘러보시다가 그 중 한 사람에게 그분의 눈이 고정시키셨다 숨을 거두려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오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유체적 고통과 정식적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되는 부드러운 동정 곧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람을 찾으셨대요 누굴 찾고 계셨어요? 마리아 어머니요 어머니를 찾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서 그를 위해서 끝까지 아들의 위로와 책임을 다 하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실은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때 누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굴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강도를 보고 계셨죠 강도를 보고 계셨죠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회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울이 보면서 변화되었고 힘을 얻었던 사랑의 부분이 여기 나타납니다 욕이요 고통당했던 그 고통이 힘든 고통이었어요? 괴로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한 번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시거나 한 번 그 아팠던 기억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아파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만 생각나십니까? 네 맞아요 그 고통 내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이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찾는 사람마다 자신의 고통을 버리시고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보면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너희들 앞에 있을 일을 걱정해라 너희들 회귀해라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있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용서해 주셨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더 힘든데 예수님이 더 힘든데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실은요 우리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뭐 할 만큼 힘들다고 얘기해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 얘기하죠 나 이러다 뭐 하겠다? 죽겠다 우리 인생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죽어도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결심하시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엇까지 사랑하겠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는지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이 말 듣고 이해 못했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간직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니고데모가 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감난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갈바리의 시간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많은 의연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디에서 변화하고 있었다고요? 갈바리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요 어느 사건에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리고 좀 이따 예수님이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많은 의연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논리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학식많은 이고데모가 논리로 예수님 만났다가 아 이상하네 이해 못해다가 무엇을 보고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 때에 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때 조급하고 허풍을 떨고 자신만만하던 그 제자는 통해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가 부인하였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비치며 의로여 축복이었다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머리를 아래로 하여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조급하고 허풍 떨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참으로 따르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빛이요 위로며 축복이었다 베드로가 무엇으로 변화되었냐면 예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배포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시고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넘어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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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